거창군 위천면 원앗길 382에 위치한 이곳은 LP 카페로 잘 알려진 별들의 고향입니다. LP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술이나 커피, 차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로만 그저 알고 계시다면 정말 큰 오산인데요. 어떤 가수나 노래 한 곡, 영화 하나라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르신다면 어쩌면 이곳은 자꾸자꾸 가고 싶은 보물섬 같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7080 세대들이 주로 방문할 것 같은데요. LP 특유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신기해하는 20대의 젊은 손님들도 멀리서 발걸음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유가 세상에 LP판이 있네요. 아이유가 2014년도에 삼촌팬들을 매각이 천장으로 한정 발매를 했어요. 아이유, 임재범, 에이핑크, 정은지의 노래와 영화 만추의 OST도 LP로 들을 수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LP 음반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미국 포크송 중흥의 대부로 추앙받은 피트시가가 1957년에 부른 아리랑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미국인 기자가 1937년 중국에서 독립운동가 김산을 인터뷰하여 출간한 책을 보고 아리랑을 불렀다고 하는 역사 깊은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저 수많은 음반 하나하나에 담긴 각각의 사연과 이야기들을 품은 이곳, 이곳이 바로 연흑 카페와는 다른 보물섬 같은 곳이라 생각됩니다. 음악도 좋지만 주인장님의 훈훈한 이야기가 있는 음악 카페는 어떠신가요? 음악FOA1 음악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